애기 봐 애기 봐 애기 봐 애기 봐 꽃집이 있어 얘는 뭐야? 카메라야? 어구 잘하네 우리 애기 이게 뭐야? 초코찜 코키 엄마 초코찜 먹고 싶어요 치 흘린다 꽤 오래 잘한다 그치? 이제 그만 할게 안되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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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르르 슈르르 아이고 힘들었어 아이고 힘들었어 세상 편안한 표정이야 수고했어 우리 애기 응 잘했어 너무 잘했어 최고야 아이고 재인아 나중에 군대가면 이거 할텐데 응 우리 애기 어제부터 더 잘했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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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었어 힘들었다고 엄마한테 얘기하는거야 힘들었어 아 그렇구나 힘들었어 응? 어땠어? 터미토이 할만했어? 아 조금 힘들었어? 아이고 아이고 왜 그랬어 그랬어 다시 안할거야 이 말인가? 응 아이고 그랬어 왜 이런걸 시키는거야 어? 맞아? 그 뜻이었어? 그 뜻이었어? 그 뜻이었어? 눈썹 생기니까 남자애 같다 응 드디어 날 닮은 구석이 하나 생겼어 눈이랑 눈썹은 사실 다 닮은거다 눈이랑 눈썹은 사실 다 닮은거다 응 다 닮았다고? 응 이거 두개가 제일 이미지가 확 그러니까 얼굴형이 잘 닮은거 같은데 아 얼굴형은? 내가 어릴 때 사진 봤잖아 너클은 없잖아 엄마 안아줄까 이리와 엄마 안아줄게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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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음 역시 엄마가 알아주니까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또 안좋아요? 아니에요 자 그만 찍을까 어이핑 이케 아이고